네 제가 그쪽 그 조셈니 조심! 그쪽으로 2명 가요 돌아서 아 2명 가? 앞에 바로 앞에 살피해야 돼 오우 씨 아아 아무도 돼 아 왜 같은 데 또 못 쓸려 하지? 북쪽 북서쪽에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오 두 파티다 한 파티 아니다 네 두 파티 두 파티 동쪽 그 사무장님 오른쪽 주택 쪽에 내 주 한 3명 정도 오케이 내 아파트 옥상 아 자기장 좋네 미치네 미치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 근처에 하나 더 얼 어우 오호 Theo 온다 무장님? 근처? 왔어요 컷 아 나이스 한 명 발견 하나 더 다 가 그쪽으로 어? 한 명 더 가요 제법 앞에서 아파트 쪽으로 뛰고 있으며 컷 아마 살릴 것 같아요 바로 빼고 가야겠다 빨리 가야돼 보인다 예 화장실 쪽 내 오른쪽 방 갑니다 기다려요 내가 제일 가까워 그쪽 방에서 오른쪽 방으로 돌아와봐 여기서? 살렸다 두 명이야 저도 2층? 1층? 1층 오른쪽 방 눈쟁이님 왼쪽 방 그쪽으로 가면 컷 나이스 나 방금 예 사모장 쏠 뻔 했어도 아 그러면 이제 형 역적 되는 겸 한 파티 한 파티 더 있어요 제가 파티하.. 제가 파밍 하던 곳 북 그 북쪽에 아파트 있는 쪽 파밍 북쪽 초밥집 쪽에 한 명 떨어졌고 북서쪽 해서 남쪽 아파트 쪽으로 3명 떨어졌어요 결국 석권 턴 있는 분 저 있어요 배치 건너 왔네 응 건너 왔어요 3명 다 3명 다 있는 거 같애 아파트 쪽에 3명 다 있는 거 같애 조세님 쪽에서 봐줄 수 있으면 볼 확률이 좀 높을 거 같애요 지금 째고 있긴 한데 안 보이네 더 있다 내 앞에 하나 오케이 옆에 내 앞에 컨테이너 쪽 두명 255 두명 아 확인 확인 탔다 뭐야 기절기절 뭐야 이거 적이 없구나 네 제가 그쪽 그 조세님 조심 그쪽으로 두명 가요 돌아서 오케이 아 나 이거 적이 없구나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찾았다 찾았다 힐 아 딴 데구나 이거 뭐야 두명 있어요 두명 한명 가봤어 어 한명 가봤어 아 두명인가 앞에 바로 앞에 딸피에요 딸피 오우씨 아아 아무것도 못했어 흐흐흐흫 너 뭐했어 나 몰라 그냥 패널 뛰어다녔어 몰라 나 바꿔야지 무기 뭐야 5탄 어디갔어 5탄다 어디갔어 5탄다 어디갔어 아니 킬 뜨길래 잡은 줄 알았는데 5탄 5탄다 하면 이하됐어 5탄다 어디갔어 여기 카치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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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탄 쓰려고 5탄총 바꿨는데 5탄 한발도 없어 원래 요즘 새벽 5시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5탄 한발도 없어 한탄장만 줘요 카치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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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탄장만 줘요 저 5탄총 쓰려고 지금 스카 바꿨는데 카치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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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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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보고 내가 분명히 무기 바꿨는데 무기 바꾸니까 5탄이 없어졌어 카치패드 나도 나도 바꿨어 근데 이거 이거 패드샘 카치패드 카치패드 좀 나랑 계셔 카치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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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시당한줄 알았어 무시당한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마이크 끌고만 했어 차가 없다 여기도 차 스폰 하나 되던걸로 하던데 없네 아니 원래 되는데 잠깐만 제쪽 오른쪽에서 거기 소리가 들리네요 오는건 아니니까 난 멀어 먹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기적 밖에서 왜 죽어 픽 죽어 위에 있는거에요 요즘 우아진대 무료템 나오는건 양아치죠 그건 양아치 그거는 쉴드를 칠수가 없어요 유료상자에서 무료템이 나오는거는 진짜 그건 쉴드를 칠수가 없어 약간 이상한데 애들이 못하는 애들인가 아니면 핵이 있나 아까도 차고집 한번 가볼까 오늘의 승리 몇번이었죠 저희 저희 지금 두번 아닌가요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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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이구나 치킨 네번정도 먹어줘야되는데 하루에 여기 스카 셀사가 저는 시간 많이하면 막 열번 먹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그럼 열번 하죠 오늘 그럴까요? 한번 해보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배그 시작한거 아닌가서 열 번 힘들거 같은데 딱 반 어때요 반 일어나자마자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2분을 OOO 오-우우우우우우우 오 여기 있다 앞에 사람들있다 앞에보급이다 앞에포급 하지만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니 저 차고 집에 쏘잖아요 아 누가 한 대 맞았어 최대한 안 맞게 무빅을 쳤지만 한 대 맞으셨어 골라서 때리래 뒤에 차 붙었다 뒤에 차 붙었어요 유에이트 한 대 두 명 두 명 기름 없다 기름 없다 내려 내려 한 대 한 대 두 대 세 대 어 얘들 개 핀데 딴 데 쏜다 딴 데 쏜다 240집 2층 오른쪽 오른쪽 아 담벼락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 집 먼저 처리해야 돼요 아 아파 아파 오 차 쏜다 차 쏜다 차 쏜다 차 터진다 아 등떼 같은 데도 있어 타워 타워에 타워 안 저거 못 살릴텐데 이거 정리되기 좋네 잠시만요 몇만큼 까야겠어 너무 많아 뒤에 담벼락탈 나이스 나이스 집안 처리해야 돼 근데 집안 다 젖었어요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 제가 담벼락 봐드릴게요 옥상 옥상 옥상에 있어 정멸을 쏜다 SW240 조지기 힘들거 같은데 옥상에 있어요 옥상 마지막 하나 백업좀 옥상 먼저 조지죠 옥상 먼저 들어오세요 아 살리셨구나 예 살렸어 살았어 뒤치려고 바로 따라가긴 네 아 얘들 너무 많다 여기 컷 여기 컷 여기 클리어 우리가 엄청만 한 파티 살았다 그쪽 집으로 붙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어디쯤? 롤빵집 말고 빨간색집 그 차고집 뒤편에 있는거 같은데 아 확인 확인 카울발 쏘는거는 아니 저기 280쪽 아 어디 말한지 알겠다 280쪽 일단 탄팀있고 그 다음에 210쪽에 하나 쏜다 W쪽도 봐야돼 탄팀있어 바로 옆집갔나 창고 아니면 초밥집에 한팀 들어갔을거에요 지금 포지 밀타안에 팀 너무 많다 가야되네 아이고 밀타파종이네 아 결국 아까 가야되네 거기 기름이 없어서 이거 빨리 이동해야돼 근데 지금 여기 세운 차들이 피가 있어요? 아까 그 파티가 세운 차 바야되네 제가 걔네 있을걸요? 우리가 쏴서 반 만피? 네 반피 반피 갈반한데 그러면 뒤로 나와야 뒤로 네 나왔어요 오구로 오래 끌면 뒤에서 내려갔어요 다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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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가시나 가세가시나 오토바위있어 먼저감 먼저감 파란빙파란빙으로 아님 어디로 팝핑 팝핑 위쪽집에서 쏜다 아 프레임 너무 끊겨 파란픽 가야돼 파란픽 먹어야돼 아 선에도 있네 못맞춰 못맞춰 차 버려야겠는데 가다가 어 좀 있다가 아직 아직까지는 괜찮 언덕까지만 그쳐 왼쪽 아 여기 파란픽 차고집 아니구나 아 파란픽 옆에 애가 차고집 옆집으로 가 여긴 없나? 아 옆집 가면 안돼요 근데 옆집은 너무 끝이야 어 좀 우리 피도 너무 없어 잡티가 어우 차 무서워 이거 부숴버려 시장 이따가 상황보고 끌고와도 되겠다 빨간픽 음 차는 많은게 좋아요 저기 사람있다 300 오케이 체크 쏘죠 저는 뒤쪽 보고 있을게요 뒤에 하나 더 오른쪽에 하나 더 왼쪽 하나 더 가봐 오른쪽 한대 나무 뒤에 아 능선 뒤다 네 아 숨았어 세 명이고 쟤네 근데 쟤들 나와야돼요 어차피 나와야돼 어 나온다 엎드렸나 저거 안보이네 또 아 안보여요 여기서도 안보여 어 집 붙었어요 우리 또 걸렸다 집 붙었어요 W방에 집에 붙었어 한 명 걔들이 글로 붙는다 집에 두 명 기절 한 명 다운 완전히 다운 오케이 완전 컷 두 명 남았어요 저 집에 오케이 그 오른쪽 집에 있어요 3층집 말고 오른쪽 집에 두 명 다 붙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카코팟이 거기서 쏘는거에요 SW 수나타워 2층에 하나 있어요 네 아 뭐야 뒤 다른 파티 있다 엔에 엔에 아 괜히 왔네 엔에 다른 길에 안나운데 넘어간다 나한테 올거 같은데 아 한 명 다운 더 있어요 딱죠 네 어디있어 안보이는데 안보이 그 앞쪽에 있었는데 눈쟁이는 앞쪽에 따로왔나 걔는 딱 같고 없어요 걔 딱 같고 아 딱 같어요 없어요 그냥 스나타워야 한 팀정도 있는거 같아요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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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걔가 하나인듯 뭐야 왜 뭐 근데 기절이 안 돼 그니까 메에 어 차나다 빼고 가야겠다 다시 앞에 오시게요 네네 체력 좀 세우고 좀 메에 아플텐데 차 이 앞에 하나 놔둬 저기 작은집 앞에 W 장은 참고 일단 자기장 안에서 나오는거 볼게요 혹시 일로올수도 있습니까 어디서인지 말하고 쏴 SW 스나타워 음 어인지 말해라 알겠다 체크 2층 맨 오른쪽 창문 빼고 말라고 해요 저쪽 아 넘어가야 된다 가야되네 저 스나타워를 먹어야 되는데 저 스나타워를 먹어야 되는데 와 저 자리 너무 좋은데 근데 근데 저기 저기 가는 도중에 개처맞아요 저희 형제야 왼쪽으로 돌아갈까요? 차 한 세대 써가지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바위 없나 바위? 바위에 차 아 근데 저쪽 집에도 있을텐데 다른 파티가 지금 우리 왼쪽으로 돌면 아니면 천천히 그냥 자기장 끼고 달리 던져요 먼저 갈릴 필요 없이 먼저 가면 오히려 저희 쌈싸먹힐 수도 있으니까 안좋아 안좋아 우리 오른쪽 집에서도 이동할 거잖아요 우리 W방향집도 작은집에 한 명 있긴 한데 W집에도 있을거고 150방향집에도 있을거고 그렇게 새 파티 같은데 있다 150 150에 싸운다 시체 보인다 150 아 근데 스나타에서 여기 보이네 스나타워 스나타워에도 있다 아 나 저 스나타워 어떻게 하지 근데 스나타워 여기 보이는데 왜이렇게 못잤냐 쟤들? 다 본가? 잡았어 잡았어 팔각성이랑 사우나 일단 저희는 285조심 얘들 나왔어 나왔어 오른쪽 스나타워? W 나왔어요 아 오케이 W 근데 여기서 잡을 각을 잴 수가 없어요 차 타고 갈 각 재죠 10초 나 아까 왼쪽으로 해서 가야겠네 W파티 두 명 조졌어요 한 명 남아있는거 같은데 두 명 다 죽었나? 쏜다 스나타워 쏜다 어 팔각정 쏘고 있다 팔각정 다른 파티가 쪼오고 있어요 그리고 W쪽에도 W쪽에 아까 우리 두 명 남은 애들 걔들이 스나타워 쪼아주고 있다 우리 자리 좋다 팔각정 1층 쪼고 있다 잠깐만 팔각정 2층 조심 팔각정 2층 내려온다 자 기자야 기자야 1층에 다른 팀인거 같은데 네 붙어 붙어 나 한 번 댄다 맞았네 NW 조심 잠시만요 치료 좀 2층엔 안보여요 1층 뒤편에 있는거 같은데 팔각정 뒤편 2층에 있다 2층에 한 명 있다 와우 와우 한 명 마지막 한 명 개피 아 오 2층에다 아직 한 명 남아있어요 아 나 혼자 살았네 아 캐릭 겹쳐갖고 좀 전에 쏠렸다가 근데 이거 우리가 아까 못 잡은 팀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붙을 필요 없었는데 저희 갑자기 딱 들어가갖고 문이 닫혔어 심지어 한 명이 있는데 두 명 있어요 두 명 남았어요 2층 안 명 1층 안 명 두 명 남았어 같은 파티인지 모르겠어요 팔각정에 두 명 남았고 NW에 두 명 남았는데 NW도 신경 써야 돼 팔각정만 신경 쓰면 안돼 차 탔다 팔각정 1층 잡았어요? 아니요? 2층에 있는데? 다른 파티네? 서로 다른 팀이네 다른 팀이네 2층에 하나랑 1층에 어 1층에 있네가 지금 차타고 여기 왔네 어 뭐야 추락추락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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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방금 보인 것 같아 봐 우리 그쪽 수류탄 터지네 앞에 사날라 어디지? 저 수풀 아니야? 전방 이쪽? 저쪽 안 나오던데 어디지? 왼쪽 왼쪽 아 저기다 저기다 찾았다 아닌데? 그 오른쪽 수풀 등산 밑일수도 있고 아까 폭탄이 튕기던게 중요한데 몰라 하나씩 다 던져봐 정크랩맨 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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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데? 아 튀었다 어어 아 내가 가야되는데 아 바퀴 터뜨려 놨네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네 낙시 쩔었다 제 하아 오른쪽에 누워있었네 능선 살짝 긋고 아래에 여기라 여기라 제메 남았다